반갑습니다. 뉴욕 헤리쌤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보가 필요하시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체계, 의료시스템의 체계는 정말 불만족보다는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 해외 한인 이민자들의 가장 불편한 점이라고 꼽을 수 있다면 아무래도 그 나라의 의료보험체계와 의료시스템의 체계가 문제라고 불만과 또 높은 비용의 의료비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한국의 의료시스템을 받기 위해서 특히 내시경 그리고 각종 MRI, CT 촬영 그리고 각종 암치료까지도 생각하면서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하는 해외 시민권자와 제외동포에 대한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의료보험의, 건강보험의 좋은 점 때문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정보, 한국건강보험에 대한 정보와 누가 들을 수 있고 언제부터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요. 한국에서는 미국의 영주권자는 물론이고 시민권자까지도 여기서 미국이라는 것에 국한을 하실 필요는 없겠죠.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살고 계시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는 데다가 의료시스템이 미국이나 각기 살고 있는 나라보다 편리하다는 인식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의 혜택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나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못 받는지 아니면 가서 실비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관심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언어 단어의 정립을 먼저 듣고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외국인, 제외국민이라는 이 단어 이 제외국민이라는 단어는 시민권자하고 다른 영주권자, 유학생 등 미국의 혹은 그 나라의 단기 체류를 하고 있는 외국인 시민권자들이 한국 체류 시에 우리가 보통 말을 하고 있는 제외국민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을 방문해서 체류를 할 때 건강보험은 어떻게 제공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를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등록이나 거소 등록증, 거소증이라고 하죠. 그것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거소증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올려드린 영상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외국민과 외국인은, 외국인이라는 것은 시민권자를 가진 분들입니다. 한국 국민이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한국의 건강보험, 즉 의료보험이라고 말하는 것을 어떻게 가입을 할까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외우셔야 될 부분인데요.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한국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 내국인에 비해서 즉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외국인에게 더 큰 혜택이 제공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2019년 7월 16일부터는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외국인이 직장 가입자를 제외한 외국인은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어 있지 않아서 필요할 경우에만 가입을 하고 진료를 실컷 받고 받고 싶은 만큼 받은 다음에 다 끝나면 바로 출국하는 형태로 악용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을 해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외국을 한 번도 안 나가시거나 외국에 살지 않으신 분들이 불만과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료비로 나간 비용의 적자가 있다라는 부분도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6개월의 체류를 조건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2019년 7월 16일 이후부터 6개월을 체류 조건으로 한다. 한국 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유학이나 결혼의 사유로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람은 한국에 입국한 날로부터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및 즉 시민권자, 제외국민이 입국 사유로 지역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할 경우에는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자격이 취득이 되면서 재취득할 경우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외의 체류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입국일로부터 취득 가능합니다. 그리고 체류 자격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내에 국외 체류 한정도 있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러한 가입과 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모든 총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한다. 만약에 6개월을 거주 후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도중에 내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를 할 수가 없으니까 갑자기 해외 출국을 해야 할 경우가 있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럴 경우에는 한 달까지는 보험이 유지가 되지만 한 달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격이 상실이 됩니다. 또한 6개월 이내에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보험을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모든 기준은 오늘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수달, 수년 후에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때는 법이 또 바뀌었을 수도 있겠죠. 단지 오늘의 영상은 오늘 날짜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는 것. 즉 6개월 이내에 단기간 방문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가입을 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인데 원칙을 배제한 편법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겠네요. 건강보험료 산출 방법, 즉 얼마를 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관심이 있으실 텐데요. 외국인과 제외국민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서 개인 가족에게 부과가 되되 그 보험료가 작년도, 그 전년도죠. 11월 전체의 건강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평균 보험료로 부과가 됩니다. 가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직권으로 가입 처리가 됨으로써 별도의 신고 절차가 없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이 되지만 외국인의 소득이나 재산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기가 어렵죠. 그럼으로써 한국인 평균 가입비로 책정이 되고 2020년 부과 기준으로 약 12만원 정도가 책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 유학생이나 결혼이민 또는 제외동포 F4 자격으로 유학하는 외국인의 입국 후는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자 여기에서 조건 유학생이나 결혼이민 또는 제외동포 자격 F4 자격으로서 유학을 하는 외국인은 입국 후에 등록을 마치면 즉시 가입이 가능하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한국의 장기 체류하는 사람들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장기 요양보험은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활동을 도와서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장 제도로써 제외국민 혹은 외국인이더라도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에 포함이 돼서 납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즉 내가 장기 요양급여를 받을 만큼의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 아닌데 왜 그 돈을 포함해서 내야 되느냐 하지만 무조건 내야 됩니다. 보험비는 선불로 납부가 되며 다음 달 보험료는 직전달에 25일까지 납부가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을 하셔야지만 결국 되고요. 또한 보험료를 체납을 했을 경우에 비자 연장이나 각종 체류허가 부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건강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금융관계도 자유롭지 못한대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납부는 은행을 통한 자동이체, 가상계좌, 가상계좌라는 건 아시죠? 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만들어놓은 계좌번호로 이체를 하시는 방법입니다. 입금을 하시거나 은행에 가서 직접 하시는 방법, 전자수납을 하시는 방법, 공단지사의 신용카드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 징수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서 가능하십니다. 즉, 어려운 건 없습니다. 시민권자이시더라도 이 중에 하나가 가장 편한 게 은행에 가서 직접 납부하시는 거겠죠.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은 가족수에 따라서 인슈런스, 메디컬 인슈런스, 헬스 인슈런스를 내고 있습니다. 즉,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한국은 소득에 따라서 책정이 되므로 수혜자가 개인이나 가족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 내셔서 혼자 그 금액으로 내가 혜택을 받는 것보다 가족이 있으시면 더욱더 혜택이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가족 단위, 본인으로서 배우자, 만 19세 미만 자녀의 가족관계를 증명해야지만 합니다. 어떤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가입한다고 해서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별도로 다르게 받는 거 아니냐.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면 일반 한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장에 취직할 경우 직장 의료보험, 그 외에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죠. 병원에서 의사 진료를 받는 외래와 예방접종, 그리고 수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정해진 비율을 본인 부담으로 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내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라고 물어보는 경우 이것이 있는데요. 비급여 부분은 본인 모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으로서 이때의 급여 항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액수를 넘어가는 경우 그 금액은 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중에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역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65세가 넘어서 한국에서 건강보험 가입에 장기요양보험금 수령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해서 장기요양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전담공무원이 조사 후에 등급에 따라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그 후에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암치료와 검사, 한국인의 부분에서 혜택을 받는 부분과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자궁경부암과 일반 우리 4, 50대 이상들이 많이 걸리고 계시는 대장암 건강검진에 대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을 합니다. 또한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와 뇌, 뇌혈관, MRI 검사비에 보험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뇌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에 보험 혜택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구비서류가 무엇이 있을까요? 정확한 부분은 영상을 보신 다음에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웹사이트나 전화를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외국인 등록증 그리고 주민등록증이 있으신 영주권자이신 분들은 주민등록증, 제외국민 및 제외동포 유학생 즉 제약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소득이 있으신 경우 한국에 사시면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어야 되고요. 한국 내 거소신고를 하신 제외동포 F4는 국내의 거소신고증이 있으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네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스태러스, 지금 신분에 따른 서류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제가 준비를 해드린 전체적인 내용의 기온은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의 정보는 현재 오늘 날짜 기준이고요.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건강보험에 관련돼 있어서 현재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연락을 해보시거나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부분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외국에서 사시는 동안 오랫동안 해외 생활을 하시면서 한국에서 나도 시민권자로서 건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은 사람들의 주변 소식을 통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법으로 문제가 된다, 돈을 억수로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쓸데없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영상을 들으시고 좀 정립이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신 주변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영상 많이 소개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뉴욕기다리쌤의 정보와 상식을 다루는 채널 건강하게 도움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뉴욕기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